야 멋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멋있는 작품이네요 말을 말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시나요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살살 살펴봅시다 두꺼워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높이 올라가네요 이야 이제 봤더니 말이 우리 말이 고독한 지킴 역할을 이 공원의 파수꾼 역할을 이 말림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수를 지키고 있는 우리 말입니다 까래요 내 친구들 다 깐깐해 내 사람들 다 깐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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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깐깐깐깐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깐깐해 깐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